코로나 사태가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영세한 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익산에 둥지를 튼 패션 주얼리 업체입니다. 50명이 일하던 생산 나이는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공장 한켠에 팔리지 않은 제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수출이 끊긴 데 이어 수출 대금마저 회수가 늦어지면서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조례 개장에 나섰습니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금융권 대출 알선을 최대 4억 원까지 늘리고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추가 대출이 예의치 않은 상황.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증 제도를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제출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제도로서는 개선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일자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절실한 익산 지역 중소기업은 160여 곳. 위기에 차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